제가 최근에 카페를 잘 안 봐가지고 약간 좀 저를 수가 있어요 10페이지까지 한번 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겨울왕국 엘사 컨셉하고 찐탈색한 후기 여고생인데 엘사 컨셉으로 이렇게 뭘 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진짜 졸업사진을 되게 개성있게 찍는 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보니까 되게 자유분방해진 것 같아요 옛날 저희 때는 항상 스포츠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발도 자유가 아니었고 그랬었는데 근데 성지고는 좀 남달랐지 근데 전에 다니던 예고에서는 그런 게 확실히 있었어 와 이 머리가 엘사 머리구나 이 머리 하려면 탈색을 세 번이나 갈겨야 되는 거야? 보니까 글에 보니까 두피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네 40만원 썼대 졸업사진에다가 탈색, 헤어, 메이크업, 엘사 옷, 택시비 한 40만원 썼다고? 그래요? 엘사니 얼굴이 궁금하네 중국 남부 현재 상황이라 그러는데 어이구야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데 하루에 강수량이 500mm가 오는 곳도 있다고 와 천벌받았다 그러는데 아이 또 그렇게까지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인들이 지금 아무래도 좀 약간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싫어하지 이름도 코로나로 하면 안 돼 사실은 우한 폐렴이지 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온 내용인데 4년째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는 남편 송정혜님 그리고 김영재님 42살 동갑내기 부부 남편이 5년째 일을 안 하고 술만 마신다 말은 똑바로 4년째입니다 4년이나 5년이나 똑같지 4년째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는 남편은 어쩌면 좋죠 둘이 결혼한 지 얼마 됐나 결혼도 무직 음주도 4년째 아 수전증이 있나보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갖고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손이 부르르르르 떠잖아요 술을 하루에 3,4병은 기본으로 마신다고 밥도 안 먹고 매일 마신다 남편이 이제 베란다에서 거실로 가는데 억 하면서 쓰러졌대 거품 물고 손발이 오그라들더니 발짝을 일으키더라고 그 일을 겪고 나서도 술을 계속 마신다고 존노답이네 생계는 아내분께서 아 초등학생 때 짝꿍이었다 그래요 이 둘이 고등학교 졸업 후 연인으로 발전해서 3년동안 교제하고 하하하하하하 이혼해 서장훈 표정 레게노네 어 요즘 휴대폰 카메라 필터 뭐야? 2D로 바꿔주는 거야? 우와 틱톡이야? 틱톡이 이렇게나 와 대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2D가 미래인 것 같다 오 쩐다 이런게 되는구나 요즘 10대 애들은 틱톡 진짜 많이 쓰긴 하던데 음 다음 볼게요 신박한 먹방 하하하 도남이라는 유튜버 분인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좋네요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한거야? 뭐지? 이거 특수효과지? 아 편집으로 이렇게 한거야 별걸 다 하네 저런거 보니까 존나 자기감든다 내 유튜브는 변함이 없는데 저런 것들 막 시도하고 이런거 보면은 참 예 급발진 해버리는 환자 어 나 이 아저씨 아는데 하하하하 이거 AV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아저씨 진짜 모양이 나 이 아저씨가 넌 겐진성님 말고 있잖아 이 아저씨는 상대적으로 별로 안 알려졌거든? 근데 이 아저씨 모양이 진짜 야무죠 그리고 내꺼 모양이 약간 이 아저씨랑 좀 비슷해 내꺼 이 아저씨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음 자 다음 야 이거 이번에 되게 그 개는 훌륭하다 보더컬리 이거 그 영상 나도 봤거든 이거 대박이더만 요즘은 방송국 사람들이 어그로를 엄청 이렇게 끄는 것 같아 뭔가 일반인들이 물론 잘못된 분도 있지만 일반인들 중에서 약간 좀 어그로를 쓸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골목식당도 되게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서 시청률을 막 올리잖아 어그로성으로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 어 이게 뭔 일이냐면 이제 집에다가 이제 보더컬리라는 그 개를 키우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엄마랑 둘이서만 산단 말이야 근데 개가 오고 나니까 좀 둘이 사이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개를 키우는데 관리 같은 걸 잘 안하고 굉장히 노답 주인들이 되게 많아 견주들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애견인들의 골목식당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번에 나왔던 이 보더컬리 그 견주가 좀 SNS가 털렸는데 그동안 했던 그런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 고양이 이거 너무 이쁜데 나 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물건 돼야 되지 또 버릴 거니? 이러고 주변인들의 댓글도 좀 안 좋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는데 삶에 낙이 없어 햄스터나 한 마리 키울까? 약간 두루이드여 그냥 심심한데 동물들이나 좀 가지고 놀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좀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햄스터나 키울까? 고양이나 좀 키울까? 뭐 키울까? 이렇게 하면서 얘가 그 개거든 보더컬리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개를 키울만한 환경이 안 돼 이 여성분이 아버지가 그 개만 보면은 야! 안 가! 전혀 안 가! 이러니까 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 마리를 더 데려온 거야 보더컬리 한 마리를 이유? 그냥 귀여워서 뭔가 무책임하거나 약간 그런 죄책감 같은 거는 전혀 없고 그냥 다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고 좀 온전한 클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원래 키웠던 애가 얘를 자꾸 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얘가 위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기 뒤에가 막 숨어있고 막 이러거든 얘가 귀엽긴 진짜 귀여워 그래가지고 강영옥 선생님이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저기 그 보호자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담비 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보내야 돼요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무릎자리 생기고 어제께랑 엊그저께랑 네이버 실검 순위에 계속 올라와 있던 거야 근데 이제 포기를 못하겠대 다 키워야겠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거든 이 사람한테 이제 강아지 이제 훈련을 하는 부분을 보여줘 여기서 이렇게 솔루션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강아지가 잘했을 때 예스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했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엄청 답답한 거야 나 영상을 봤는데 아주 그냥 칭찬 그냥 예스라고만 해주면은 얘가 잘했으면 예스만 해주면 돼 그리고 보토컬리 자체도 굉장히 똑똑한 개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개들은 몇 번 반복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두세 번만 해도 그냥 금방 아는 그런 강아지인데 그것마저도 견주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바보같이 막 예스라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예스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빡쳐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답답한 스타일 어 뭔지 알겠지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진짜 좋아 솔직히 나도 양심 고백하자면은 저도 예전에 강아지 키웠었는데 솔직히 진짜 파양을 했어요 두 번이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어 전에 샤페이라는 견종을 키웠었는데 걔는 어린이집 정원입구 이런 어린이집에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잘 크고 있고 왓구라는 강아지도 파양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그냥 귀엽고 외롭고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데 이게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똥 싸는 것도 막 내가 비의도 약한데 우엑우엑 거리면서 똥 치우는 것도 너무 곤욕스럽고 점점 내가 무책임해지고 얘한테 잘못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불행하지기 때문에 얘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절대로 강아지 키우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애초에 내가 그래서 가끔씩 아 나도 집 넓게 이번에도 이사 왔는데 아 집 넓어졌는데 강아지는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접었지 항상 그냥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그러고나는 그냥 접어버려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 욕디지게 먹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3대 진미 푸아그라 여러분도 아시죠 아시죠? 어떻게 만드는지 오리 주둥이 열어가지고 거기다 깔대 꽂은 다음에 막 막 이거저거 뭐 음식물 사료 오바되게 막 먹여가지고 지방간이 걸리게 해가지고 띵띵 부른 이 간으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동물 학대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퇴출된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이번에 뭐 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료 강제 주입 없이 푸아그라를 만든다 그래요 저는 먹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약간 좀 녹진한 그런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난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리고 유래가 옛날에 이렇게 못 살던 사람들이 고기가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고기처럼 이렇게 지방을 보충하는 그렇게 그런 데에서 유래가 된 게 사실 푸아그라라 그래요 아무튼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약간 윤리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형님 개고기가 진짜 세계 진미입니다 야무져요 라고 하는데 이제 개고기 처먹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아니지 어 좀 미개하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요 없어질 조만간 없어질 그 식문화가 바로 개고기 문화 10년 안에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로 개고기 집들 많이 없어졌어요 유튜브에서 쳐보면은 개고기 먹방이 없어 딱 한 분 있네 별로 없지 사실 딱 한 분 있는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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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소 돼지 닭은 되고 개는 안 된다는 편견도 버려 자기도 고기는 먹고 할 말은 없으니 조용히 빅주스만 올라가는 개빠들 여기 이제 일침하러 오신 분들도 많긴 한데 어찌됐건 민심은 이거라는 거지 드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어우 나 보면 안 되겠다 맛있어 보인다 보면 안 되겠다 존나 맛있어 보인다 아니 진짜로 저는 사실 많이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먹어봤었는데 솔직히 맛있긴 맛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맛있긴 존나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이 단백질원을 보충하고 그러려면은 다른 고기들도 대체 고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맛있긴 맛있습니다 이제 안 먹을 뿐이지 다음 남친이 너무 잘해서 멘붕이다 이 여성분이 성관계를 평소에 하는 걸 싫어하는데 스킨쉽도 남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력하는 편이다 이런 여성분이 계세요 성욕이 별로 없는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경우가 굉장히 이 세상이 은근히 또 많아요 20대 초반에도 그러고 10대 후반에도 좀 그러고 남자친구를 위해서 애무법도 찾아보고 연기도 하고 산부인과도 가보고 그랬는데 솔직히 성관계시 아무 느낌이 없다 예전 남친들은 근육질이거나 운동 좋아했지만 지금 남친 60%도 안 나가니까 힘들진 않겠다는 생각이 성관계를 가졌는데 막상 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정말 잘하더라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다 원래는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항상 맞춰주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존재한다는 걸 이제 안다는 게 개탈스러운 정도였어요 이게 전문력으로 여초사이트에서 오선생이라고 그래요 오르가즘이 느끼는 거죠 오선생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잠깐 이게 딱 와요 근데 그 쾌락이 야무지죠 아시죠 남자분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존나 계속 간대 지속된대 이게 우리가 날아갈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글만으로 봐도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죠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 남친이 운동을 막 오래했고 자기가 엄청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엄청 잘했다 전남친이 허세를 부렸는데 그거보다도 엄청 잘한다 거의 신 수준이다 두 번째로 모텔에 갔을 때는 처음보다 오래해서 더더 좋아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후로 내 자신이 뭔가 타락한 것 같다 집에서 친구랑 밥 먹는다는 그 생각이 나고 엄마랑 있어도 그 생각이 난다 강의 시간에도 생각이 난다 남친을 보기만 해도 온몸에 모든 피가 거기로 쏠린다 원래 그 자위하는 거 이런 거 진짜 혐오스럽게 생각했는데 남친이 일이 늦게 끝나서 못 본다고 했을 때 못 참고 막 자위하는 법 찾아봐서 하고 그랬었다 근데 그 느낌이 그 느낌이 아니다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무슨 17세 남자 고딩이 돼버린 것 같다 지식인 보니 사춘기에 그런 욕구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고 해서 헬스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는데 나는 반대로 몸이 더 건강해지니까 더 심해진다 내가 너무 음탕한 사람 같다 이유 없이 엄마 얼굴을 보는 게 너무나도 민망하고 제가 집에서 조용하고 그나마 똑똑하고 착질한 이미지인데 이런 자신이 굉장히 민망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허 그래요 물꼬를 튀어 줬네요 아직 포문을 열었네요 이 남자친구 분께서 나중에 이제 후천적으로 갑자기 성욕이 갑자기 막 증대하기도 해서 그래요 그게 느낌이 좋았다면 근데 보통의 여자분들의 첫 경험은 크게 좋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또 많다 그래요 어디서 뭐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막 아팠다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첫 경험은 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들 뭐 느끼거나 그러지 않나 후천적 여자는 좀 약간 후천적이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오 선생 가정 방문 시키는지 알려주라 코형 형 잘하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동굴이라고 생각하거든 여자친구가 그래서 나는 이 박박 긁어줘 여기저기 박박 긁어준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좀 잘 느끼는 거 같아 아니 왜 더럽다고?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더러운 거 같긴 하다 동굴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박박 2시 뭐 8시 뭐 4시 10시 할 거 없이 그냥 박박 이곳저곳 그런 게 좋은 거 같고 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약간 좀 야한 거 주제로 다루는 그런 그런 채널이 있어 거기서 얘기하기를 크기도 모양도 길이도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적당선은 있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발기력이라고 하더라 단단한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강직도 내 다음 순두부 이러는데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고 같이 커플 유튜브 하면은 내가 물어볼게 여자친구랑 19금 Q&A 해가지고 진짜 한번 물어볼게 자 다음 자 이번에 굉장히 또 좋은 법이 개정이 됐어요 표장 규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까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까까 고르다가 아우 맛있겠다 이거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졸라 맛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와요 사오는데 막상 까서 보면은 몇 개 안 들어 있어 그럼 이제 빡치거든요 이게 진짜 그동안 이랬어요 까가지고 이렇게 그 박스 한 면에다 딱 몰아넣으니까 이 정도만 양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 보기 이제 창렬이라 그러죠 낱개 포장 질소 포장 완충제 받침 접시 등 과도하게 이런 것들 쓰면서 몸집을 부풀려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바뀐대요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포장 공간이 20%를 넘어서는 안 된대요 단 포장 방법이나 설비 교체 때문에 2년에 유예 기간을 준다고 그러니까 2년 뒤로부터는 다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참 법 개정 잘하는 것 같아 그제 그런 의미로 저도 가나 초콜릿 좀 먹겠습니다 오히려 포장된 거는 여러분들 마트에서 고를 때 이런 게 나 왜냐면 안에 보이잖아 그제 차라리 이런 게 이건 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도 가격이면 얼마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런 게 낫다 물개야 물댕댕이죠? 뚝배기 야무지게 무네 시볼 새끼 아 얘네가 잠수복 입은 사람을 동족이라고 생각한대 오 귀여워 대가리 야무지게 무네 자 일본 어떤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어떤 여성분이 일본의 한 주택가에 매번 다른 남학생들이 드나드는 일이 발생을 했대요 학생들의 비행행위 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인 회사원 40대 여성이 체포가 됐는데 이 여성이 이 남자애들을 데리고 뭘 했냐 근처에 10대 남자 중고생들을 깨워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미를 인정한 뒤 남학생들이 너무 귀여웠다 가와이데스네 얼굴도 성격도 전부 내 스타일이었지만 연애 감정은 없었다 그저 육체적인 관계만 탑닉을 했다 아니 뭐가 부러워 와쿠바 뭐가 부러워 얘들아 아니 40대 아줌마잖아 아니 40대 아줌마가 뭐가 부러워 미시노우야 아줌마가 이쁘면 가능하다고? 아이 그래 자 다음 일본에서 본 한국인의 단점 12가지라 그래요 일본의 대표 커뮤니티 2CH 여기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DC인사이드 같은 그런 곳인데 주 내용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10년 정도 하면서 느낀 한국인들의 단점이라고 일본인들의 시선이니까 괜히 흥분하지 말고 감정 다스리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좀 넓다 남이 뭐라든지 관심이 너무 많다 자기와 다른 길 선택한 사람 비난하기 튀는 걸 싫어한다 집단주의가 강해서 회사 같은 데서 머리 스타일이 좀 특이하거나 옷을 조금만 잘 입어도 은근히 비난하고 견제를 한다 맞나? 인생의 시간을 정해놓는다 몇 살에 대학을 가야 되고 몇 살에 결혼을 해야 되고 몇 살에 군대를 가야 되고 이런 태클을 꼭 정석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늦으면 인생 실패자 취급을 한다 결혼을 위한 결혼을 한다 한평생 살고 싶은 사람이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결혼은 필수적이라서 못을 박은 뒤 나이를 먹으면 선보고 대충대충 성격 맞는 사람이랑 가식적인 결혼을 한다 손님은 왕이다 세계 어딜 다녀봐도 유독 한국만큼 손님이 왕행세하려는 나라가 없다 종업원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진상을 부린다 갑질의 나라 자기도 나이 먹고 개그 부르면 부하들에게 갑질 엄청 하면서 뒤로는 한국 갑질 때문에 문제라며 뒷담화를 깐다 이거 공감해 남이 몰라가는 걸 좋아 자기가 잘 되기보단 남들이 자기 수신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다 이거 진짜 공감해 연예인들 중에서 누구 하나 꼬꾸라지면 자신의 어떤 철양한 위치에 가까워지면 만족하는 꼴 좋다 꼴 좋다 이러는 거 유명인들 조금 꼬꾸라지면 그거에 환장하는 민족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특성이다 저도 근데 사실 좀 그랬던 때가 있어요 진짜 무사태평해 보이고 기세등등 했던 어떤 연예인이 순간에 어떤 실수로 나락을 가버리는 거야 이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면서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 이후에 행보를 지켜보면 뭔가 더 그런 게 있더라고 군기의 나라 똥군기 똥군기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나 고등학교 예고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장난 아니었거든 친구 중에 한 명이 신입생 환영회 때 그때는 이제 말을 유창하게 잘했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3학년 2학년 선배들한테 뒤지게 두드러 맞고 나니까 말더듬이 돼버리고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 지금은 군기가 좀 많이 빠지고 지금은 이런 건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학교에서 군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막 선배들이 단톡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후배들한테 이렇게 했던 그런 갑질 여기 어디 대학교다 어디 대학교다 해가지고 이 교수님들이 막 쥐잡듯이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런 게 없다고 알고 있어요 회사도 겁나 심하다 그러는데 아 그래? 회사도 심해? 회사에서 군기를 잡아? 근데 회사에서는 호칭이 C잖아 윤태윤씨 커피 한잔 부탁해요 윤태윤씨 회사 생활 참 먹같이 하시네 아 내가 연애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근무시간에 뭐 처먹어요 에? 그 가장 부스럭거리는 소리랑 그 껍질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연예인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댐 어리숙한 공연 공인 논리로 모든 연예인들에게 공무원 수준 이것도 진짜 심하지 이것도 진짜 심해 연예인들한테 열포 가는 사람들이 존나 많긴 해 진짜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들이 좀 심해 미움받는 여자 연예인들 보면 딱히 잘못한 거 없거든? 근데 결혼했다고 욕 처먹고 애기 낳아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자기 애기 자랑했다고 욕 처먹고 일상 뭐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사진 찍어도 욕 처먹고 물론 무개념 짓을 한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건 있겠지만 괜히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어떤 여자 연예인들 뭐 누구 이름 쳐보고 그럼 네이버에다가 그 기사에 연예기사에 막 올라가 있어요 화나요 대신 요즘은 놀랐어요가 찍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건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지금도 연예인이 이 중에서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뭐 그 트와이스로 쳐봐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러냐 네이버 뉴스지 어 연예인에 대한 네이버 뉴스인데 댓글을 못 달게 돼 있어 연예인들은 댓글을 못 달어 연예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감정 외에는 연예인에게 아무런 피드백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악플이 얼마나 심하면 그냥 근황 전하고 새로운 작품 찍었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사를 뿌리는데 거기 기사에 이제 댓글이 그런 거지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알려주려고 했던 내용보다는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이 놀랐어요 찍힌 것도 봐봐 이게 화나요가 대체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이버에서 이렇게 바꿀 때 자기네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겁나게 했을 거 아니야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이 감정을 제외하고는 그 아무런 피드백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거 존나 좀 미개한 거야 이 연예인의 어떤 소식을 뭔가 새로운 작품을 활동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만 알아가면 되고 이런 댓글도 있어 아 보기 싫은데 왜 자꾸 올라오냐고 그럼 니가 보지 마 그냥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제끼고 지나가면 되지 꼭 그런 댓글이 있어 안 궁금한데 이분 누구시죠? 이 지랄하면서 빈정거리는 새끼들 그거 더 웃긴 건 뭐냐 그래서 그런 댓글이 딱 올라와 있어 거기다 좋아요 쳐 누르는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냐고 맞잖아 보기 싫은 연예인에 대한 그 기사에 대해서는 안 보면 지가 제껴가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로 저 한번 검색해볼게요 왜 나는 화나요를 찍어요? 아니 뭐가 화나는데 아니 말해봐 뭐가 화나 그렇게 아니 시X 나는 왜 화나요가 찍히냐고 형님 빨간놈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화나요 화난다 화가 나요 왜 이렇게 그릇대고 삐뚤어진 팬심이 왜 여기서 작용하냐고요 여러분들 아니 좋아요를 찍어줘야지 왜 화나요를 찍냐고 저 이거 보정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카메라 어플 그 기본 카메라 어플로 찍은 거야 이 사진은 아 존나 억울하네 갑자기 아니 나 진짜 뭐 한 거 없어 기사 내용이 이제 나 MCN 그 저기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인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애들이 화나요 찍으니까 넘어갑시다 아무튼 연예인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남 눈치를 잘 보는 나라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쇼핑도 못하고 영화도 못 보는 한국인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스스로 남 눈치부터 보는 게 특징인 나라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가 없어 전 국민들이 서로 전 국민들이 서로의 목을 옥죄이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 혼밥 레벨이라 그래가지고 김밥 나라 같은 데서 먹는 거는 먹을 수 있는데 고깃집 같은 데서 혼자 밥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 자기 인생과 남 인생 비교하기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도 스스로의 길을 꾸준히 가면 되는데 매번 남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실패 마인드를 지니고 있음 이것도 맞지 남은 남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친구 내 동창 누구는 어디 좋은 기업 들어가가지고 입에 취직 잘했는데 내 처지는 뭐지 내 철양한 신세는 뭐지 이러는 거지 이게 말이 돼 근데 나는 진짜 난 여기서 솔직히 난 여기서 벗어났거든 난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부럽긴 부러운 것들이 있지 근데 내가 행복해 그러면 되는 건데 이제 계속 남이랑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먹고 뭐 오히려 더 막 소극적으로 변하고 그래 아니 난 진짜로 나 인생이랑 남 인생이랑 비교하고 그렇게 살고 싶.. 쉽지가 않아 대구 급발진 사고 뭐야?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대구 대명동 개대인데 승용차 한 대가 주차 중에 담벼락 넘어가고 추락했다고 밤너머 주차 차량 파송하고 곤 뉴스 뜨듯 가해자는 60대 산타페 운전자인데 본인 말로는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는데 개소리 아닌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은 거 같은데 운전자들이 사고 낼 때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브레이크랑 액셀 착각해갖고 밟아갖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이거 몇 대를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아 나 그 블랙박스 영상 중에 진짜 그거 대박이었는데 급발진 영상 주작이 아닌 이유가 이 부분이야 이게 아무리 주작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를 밟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이 돼? 딱 상황이 급박해 보이잖아 부딪치라 그러잖아 계속 가는 거야 애기가 삼촌한테 전화했어 외삼촌한테 엄마한테 바꿔주고 브레이크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그 아니 그래서 알고서 처음에서 지금 채우고 있어 태우고 지금 밟는데도 안 돼 안 돼 지금 수동 기하로 배속하대 어떻게 하는 거야? 수동 기하로 어떻게 배속하대 수동 기하로 어떻게 배속하대 어 어 어 했어 수도 줄였어 어 참나서 안된다고 어 숙소가 숙소 다시 붙어 땅땅 계속해서 숙소 태우래 어 셀렛 브레이크 태우래 사이즈 세우고 진짜 이 가족이 침착하게 이 상을 타게 한 거야 왼쪽 양백 이게 대박 아니야 진짜 이게 나는 솔직히 면허가 없고 그러는데 급발진이 있었을 때 옆에서 솔직히 아내분이 당연히 놀랐는데 침착하기가 좀 힘들端 мног이를 들어 옆에서 야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야 빨리 해봐 뭐야 브레이크 안된다고 야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박는 거거든 옆에서 옆에서 조금 약간 호들갑을 떨면 운전하는 사람은 더 미치는 거야 와 이렇게 한 거야 이 영상 보니까 진짜 와 급발진 있으면 사람 죽는 거지 이거 그 옆에다 박는 것도 잘 박아야 되거든 자 아무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주차장 급발진 사고 또 급발진 있었어? 어디 보자 어어? 어어? 어 아까 그거구나 아 아까 그 사진 그 짤 산타페 아까 그게 그거구나 브레이크 등이 안 켜졌다고 그지? 이거는 약간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 나도 산타페거든? 좀 그러네 우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좀 약간 신박한데 얘들아? 스스로의 목숨을 이끄는 자의 원룸에서 살아봤다 2013년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시절 급하게 나는 원룸을 구하고 있었다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온 집이 있었다 그래 전화를 했더니 방을 보러 오라더라 그래서 갔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괜찮아서 계약하자고 했지 근데 주인이 전세입자가 자살한 방이라고 싸게 내놨다 어차피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고 속이고 싶지도 않아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 이러길래 찝찝했지만 씨바 당장 잘 곳이 없어 계약은 했다 또 귀신도 안 믿어서 그냥 괜찮다고 계약을 했는데 우울증 걸린 20대 여자가 자살한 방이었다 첫날은 존나게 무서웠는데 그래서 일부러 소주를 먹고 잤다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씨발 그 여자 생각하면서 딸치게 되더라 이 씨발 뭐야 이 씨발 귀신 앞에서도 성형은 어쩔 수 없더라 얼굴은 모르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 같고 귀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리얼 스릴이 있었음 아 나 이런 새끼 훈훈하네 맞아 이번에 아이유 고소한다 그랬는데 아이유가 선처 없이 이번에 또 고소 레이더를 한바퀴 돌렸나봐요 여초 사이트에서 아무래도 아이유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투가 좀 병신같았고 굳이 읽진 않을게요 고소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고 있고 여기 그 여초 사이트가 어디 사이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사이트에서 고소당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언니야 우리 연대할래? 우리 연대에서 아이유 다시 치자 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해가지고 단톡 같은 걸 파갖고 아이유한테 성명문을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언론에 제보하고 집단 대응을 하겠다 요런 거예요 아니 근데 얘네들이 아이유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 자기 입맛대로 안 맞춰줘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사실 발단이 아이유 뮤직비디오 중에 이 제재라는 노래에 로리타가 살짝 느낌이 있다 로리타 느낌 뭔지 알죠? 소화성애자 약간 이런 거 로리 컨셉으로 돈을 버는 여자 연예인들에게 이제 저기를 하는 거야 설리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에 이제 장면 하나하나를 어떤 상징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춰주지 않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아이유 극혐 이게 내가 나와버린 거야 아이유가 고소한 이유 이게 불알같이... 야 이 미친년들 아냐 개 도라이 같은 년들이네 말이 돼? 이게 남근이고 이게 불알이고 이게 귀두라는 거야? 야 이 년들 상상력 X대네 아 미친년들 아냐 취향 바꾸는 건 기대도 안 하는데 님 노래 가사나 사진들에 영향받고 쌉소리 병신지단 한남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평범한 일상 속의 여행들이라는 걸 알아두시구려 하긴 네가 겪은 일 아니고 그걸로 불을 쌓았으니 지적하는 목소리의 기싸움하고 엄풀하겠지 이 기싸움 이 기싸움이 뭐냐면 솔직히 아이유 입장에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싫은 거야 아 내가 기획사 사장이라도 그러겠다 아 이 XX년들 봐 이 개 같은 년들 아 야 법무팀 전화해가지고 이 XX년들 싹 다 잡아 이 개 같은 년들 이렇게 한다고 나 같았으면 아이유는 이런 걸 모르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해밝은 거야 그래서 자기 SNS, 인스타 이런 데다가 촬영 한 장 와가지고 이쁘게 사진 찍고 팬들이랑 소통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인연들은 기싸움이라는 거야 기싸움 이게 뭐가 기싸움이냐면 어? 우리 영향력을 네가 이 정도 알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 이런 반구도 없어? 야 아이유 너 미쳤구나 너 우리랑 기싸움하자는 거야 너 우리랑 해보자는 거지? 이런 거야 니네는 깜냥이 안 돼 이 개 같은 년들아 이게 마지막 사진 뭔가 무섭소 모든 행보가 남자 눈치되게 본다 느낀다 이 사진을 보고 남자의 눈치를 느낀다 느낀대 그냥 수줍은 소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봄에 찍은 사진이야 싱그러운 그런 화보에 불과한데 이런 미친년들 여기다가 의미 부여하는 거 봐 이게 미친년들이야 이거 얘들아 이게 개 도라이 견들 아니야 이거 모든 행보가 남자 눈치를 되게 본대 그리고 남들 취향 눈밖에 벗어나지 않고 이쁨 받길 바란대 아저씨랑 삼촌 팬 못 잃어 아이 같지만 여자예요 남자들이 자기를 두고 어떤 상상을 해주길 무진장 노력하는 것 같다 애잔하다 노력에도 도태남들이나 침 흘리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들은 이상하다고 한다 잠옷을 태우고 은혁 셀카에 리코더문 4년 등등 한두 개가 아니다 보통 정상적인 여자라면 남자들이 별 사소한 거라도 이상한 상상하는 거 불쾌하지 않냐 근데 이렇게까지 상상을 하지 않아 보통 남자들이 이거 보고 어? 불알? 호 고한 홀리쉣 호 이건 귀두? 아니래 이 개미친년들아 여기다 또 비아냥거린다고 씨련이 말하는 거 봐 기부 1억 2억 몇억 아 나 뒤집어져 씨련들 이거 개 같은 년들 기부 1억 2억 몇억 이거 니 평생 니는 기부 한 번도 못해봤잖아 이 개 같은 년아 와 나 진짜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 기부했잖아요 로리로 돈 벌어서 몇억 기부했잖아요 에이 정말 같은 여자끼리 속도 좁으셔라 계속 로리로 돈 벌어서 몇억씩 턱턱턱턱 던질 건데 얼마나 꼬여있으면 씨렴 이런 말을 하지 지들끼리 그러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야 어 어머 콧보리 쪽 왜 저래 존나 불알같이 생겼잖아 그걸 또 쥐고 있네 어머 니코더 왜 물었어 어머 진짜 기분 나쁜 사진이네 이런 년들이 마트 싱싱한 것 같고 오이 노각 애호박 보면 흐뭇하게 웃어요 보통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인연들만 이런 애야 이런 년들 대가리 속에 음란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년들이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긴 리모컨 이렇게 음량 조절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리모컨 보더니 흐뭇하게 웃어요 인연들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어려보이게 꾸며있고 성적인 연출을 한대 어린 여자 밝히는 한남충들 폐도심리 자극에서 어필할라 드냐 이 말이다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한테 안 미안하냐 아니 아이유가 뭘 했다고 이 씨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한테 겁나 우울거려 와 인연들 놀리봐 엠번방 피해자들이 엠번방이야 이걸 또 역내 그녀들의 수준에 그냥 절레절레 한다 이딴 악에 바친 개지랄들을 여초에서 장장 10년 동안 받아왔대 이거 인연들 다 잡아쳐넣어야 돼 자기네들이 정이라고 생각하나보다 약간 그거 생각나지 않아 타블로 때 우리 그랬잖아 타블로 왓비컴즈 기억나 타블로 그 저기 스탠포드 옥스포든가 거기 거기 안 나왔다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타블로 나와가지고 MBC 나와가지고 막 울며 불며 보여줘도 안 믿는데 이걸 어떡하냐 이러면서 타지녀 맞아 맞아 넘어갑시다 이 아저씨는 상대적으로 별로 안 알려졌거든 근데 이 아저씨 모양이 진짜 야무죠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있네 그리고 내꺼 모양이 약간 이 아저씨랑 비슷해 내꺼 이 아저씨랑 비슷한 게 있어 음